안녕하세요. 메가스터디 대표강사 이다지입니다. 여러분 2020학년도에 문이 열렸습니다. 2020학년도 이다지도 완벽한 한국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강의가 진행이 되어 나갈지 커리큘럼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죠. 선배들에게도 하고 선생님한테도 하는 질문. 한국사를 꼭 공부를 해야 될까요? 라고 말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항공 어차피 한 번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차피 한국사를 한 번은 공부를 해야 된다면 선생님과 함께 힐링시간을 가지면서 한국사를 공부해 나가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어요. 이번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더불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진행되어 나갈지를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최근에 한국사에서의 출제 경향성과 더불어서 커리큘럼과 관련된 안내까지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메가스터디에서 역사과목, 사회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고요.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 선생님의 인생에서 유의미한 숫자들을 한 번 뽑아봤어요.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했고요. 최우수상을 수상을 하면서 졸업을 했어요. 전공 영역에 있어서는 전공학점은 한 과목을 빼놓고는 전체 다 A플러스였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라고 하는 전국 단위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학교에서 전교사로 4년 동안 복무를 했고요. 전교사로 4년 동안 복무를 하면서 별도의 연수가 있어야지 취득을 하는 중등 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을 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EBS에서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을 했고요. 단 2년 동안에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선생님 강의를 많은 학생들이 들어줬습니다. 2014년에는 사회탐구 영역 강사 전체 중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었고요. 동아시아사 교과서 비상교육의 유일무이한 현재 강의하는 분들 중에 유일무이한 교과서 저자입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메가스터디에서 강의를 런칭하게 됐고 현재는 한국사 동아시아사 세계사에서 대표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선생님의 숫자들을 보니까 어느 정도 신뢰도 가고 믿음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사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최근에 주변에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뭘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한국사 좀 쉬웠다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을 거고 한국사가 쉬운데 내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 라고 하는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아요. 한국사는요. 매년마다 시험의 난이도가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능 필수 한국사로 전체 수험생 60만 명의 수험생이 치르는 시험으로 바뀐 지 딱 세 번째 시험이 치러졌어요. 이 세 번째 시험이 치러지는 동안 1등급의 비율만 보더라도 한국사 시험이 약간 엉망으로 진행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2017학년도 대비로 나왔던 수능에서는 1등급 비율이 21%였어요. 다소 높죠. 1등급이 돼 21%니까. 근데 그 다음에는 이게 12%로 뚝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8학년도 수능에서는 한국사 때문에 실제로 발목 잡혀서 대학에 수시에 붙고도 한국사 등급을 충족을 못해서 떨어진 학생들이 속출했어요. 35% 정도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3등급 안에 들고 나머지는 못 들었기 때문에 그랬죠. 가장 최근에 치러졌던 2019학년도 수능에서의 1등급 비율은 36%로 다시 수직 상승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능 1등급, 수능에서 점수와 1등급의 비율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한국사에서는 여기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두 가지예요. 가장 쉽게는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평가원이죠. 이 평가원에서 당해의 수능을 어느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했는가. 평가원의 난이도 설정. 이게 아주 크게 이 등급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사실 이 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건 이 시험을 치러 나가는 학생의 수준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작용한 결과가 이 넓게기의 결과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시험 첫 해에는 학생들이 좀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시험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모르고. 평가원에서 쉽게 출제를 한다고 했으니까 어느 정도 쉽게 나오겠지라고 하는 예상을 하는 가운데 수능이 출제가 됐고 1등급은 어느 정도로 많은 학생들이 들어간 21%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땠어요? 평가원에서는 시험이 너무 쉬워서 한국사 무용론이 나오는 거예요. 필수로 만들었더니 오히려 공부를 안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난이도로 있는 문제를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시험의 난이도를 좀 올렸고 학생들은 첫 해 쉬었대 웅성웅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쉽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시험의 난이도는 올라갔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더 안 했어요. 그래서 12%라고 하는 굉장히 저조한 숫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런데 가장 최근에 칠하졌던 2019학년도 대비 수능에서는 어땠어요? 학생들이 전해에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학생들이 많았대. 불국사였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많이 했고 평가원에서는 한국사 때문에 떨어진 애들이 있다더라 라고 하면서 난이도를 좀 조정해서 낮췄습니다. 그 결과로 공부는 열심히 했고 시험은 좀 더 쉬워졌으니까 1등급 비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 그러면 2020학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선생님을 한번 보세요. 선생님은 공교육에서 굉장히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EBS도 했고 교과서도 썼고 평가원에 감수도 막 들어갔습니다. 합숙 과정도 들어갔어요. 그런 선생님이 예상해보겠는데 2020학년도 예상을 해보건대 수능에서 한국사의 난이도는요. 알 수 없어요. 평가원에서는 시험을 조금 더 어렵게 내려고는 하겠지만 그 시험을 치르게 되는 여러분들의 상태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시험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태도가 뭘까? 두 가지로 나뉘어질 수가 있어요. A학생, B학생. A학생은 시험이 근데 혹여라도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필요한 정도만큼은 공부를 하자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B학생은 아니 2019학년도에 쉬었대 쉽겠지 뭐라고 생각해서 소홀히 하고 거의 벼락치기 하듯이 수능 일주일 전에 후다닥 공부를 한 친구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 둘 다 예상이 빗나갔다고 해볼게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예상보다 시험이 쉬움 B학생은 쉽다고 해서 공부를 안 했는데 예상보다 시험이 어려웠어요. 어려움 근데 두 학생이 받게 된 결과지는 완벽하게 달하다는 거죠. 시험이 쉬우면 A학생은 공부한 게 아깝고 좀 허무할 거예요. 근데 허무하고 끝나겠죠. 그리고 수능은 잘 볼 거예요. 근데 B학생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쉽다고 해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노답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한국사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는 탐구를 치러요. 과탐이건 사탐이건 요즘에는 수능에서 탐구 영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 영어 절대평가 한국사의 절대평가로 대학에서 반영하는 비율도 높아졌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 어려운 탐구를 풀기 전에 한국사에서 시험이 어려워서 한국사만으로도 내가 수시에 붙었지만 합격할지 말지를 모르는 상태가 된다. 그럼 이 학생은 정말 멘붕에 빠질 거예요. A학생처럼 시험이 쉬워서 허무해 이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수능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시험은요. 여러분 항상 완벽하게 한국사를 정말 철저하게 막 여러 강을 들어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한테 필요한 만큼 그거에서 살짝 넘치는 정도로 해두는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게 많은 거 알아요.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많죠. 그런 여러분들의 제한된 시간 24시간을 알기 때문에 가장 적은 시간 동안에 최대의 효율을 볼 수 있는 커리큘럼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 3단계로 구성이 돼요. 아직까지 선생님이 2단계로 구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선배들의 요청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 단계를 추가를 했습니다. 개념, 문풀, 파이널, 개문파로 진행이 되어 나갈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 20시간의 기적과 9시간의 기적은 원래 있었던 강좌고요. 새롭게 추가된 신상 강좌가 바로 15시간 동안 진행되는 탁월한 문제풀이입니다. 개념 완성은요. 여러분들이 무조건 들으셔야 되는 강좌예요. 1월 1주차에 개강이 될 거고 20시간 동안의 한국사의 전 범위를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20시간 동안의 수능에서 치러지는 모든 개념이 다뤄지게 될 거고요. 교과서 8종의 모든 키워드를 분석해서 공통 키워드만으로 구성이 된 개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기출과 평가원의 코드를 반영해서 강좌가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까지 전체가 다 20시간의 기적 안에서 진행이 돼요. 원래는 그러고 난 다음에 9시간의 기적이 있었어요. 수능 직전에 굉장히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강좌인데 9시간 동안의 한국사의 전 범위에 개념을 정리를 해줘요. 그래서 20시간의 기적 듣고 난 다음에 수능 직전에 다시 한번 요점 정리하고 싶은 학생 그리고 빠르게 벼락치기 해야 되는 학생들이 많이 들었었고 여기에 더불어서 파이널 모의고사가 4회차가 제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선배들의 요청이 너무 많았어요. 그 선배들이 했던 얘기를 반영해서 문제풀이가 올해 탄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개념 완성만 듣고 수능 치러도 돼요. 여러분 개념 완성 듣고 당연히 9시간의 기적 듣고 파이널 모의고사 풀어보고 난 다음에 수능을 치러도 돼요. 그런데 이런 게 있죠.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이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문제풀이에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 돼. 그래서 맞는 강좌가 문제풀이 강좌예요.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부담이 안 가면서도 개념을 듣고 난 다음에 감각을 유지해서 복습을 시켜줄 수 있는 컨텐츠로 구성을 해서 15시간 동안의 전범위의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해에 풀어봐야 되는 수능 특강 EBS 연계교제 내용을 반영해서 내용들을 진행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에게 한국사로 최대한 부담을 안 주려고 선생님의 강의에 숫자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20시간, 15시간, 9시간 더하면 여러분 총 44시간입니다. 44시간이면 사실 다른 과목의 개념 강좌 한 강좌에 수차만큼도 안 돼요.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이죠. 이틀이면 48시간이 돼 44시간 딱 이틀에 해당되는 시간만 1년 동안에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도 한국사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 없이 수능을 치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능의 그 길이 굉장히 힘들고 고되지 않도록 선생님이 동행해 드릴게요. 그리고 한국사는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해줬냐면 다른 과목을 하다가 지칠 때 한국사를 듣는다고 한국사가 힐링 과목이었다. 어차피 한 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사를 공부하는 게 되게 즐겁고 뭔가 약간 인생의 전환점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고마운 후기를 남겨주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사 시간에 뭔가 1년 동안에 흔들릴 때마다 한국사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을 잡을 수 있도록 선생님이 역사 속의 의인들도 많이 소개를 해주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얘기들도 많이 해드릴게요. 사실 선생님이 올해 여름쯤에 연구실에 노량지에 있는 선생님 연구실에 한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냐면 본인은 매사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데 선생님한테 어떻게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감이 넘치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실제로 막 손사래를 치면서 했던 얘기가 선생님이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앞에서 강의할 때 자신감이 있으려고 자신감이 있기 위해서 그냥 노력하는 거다 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아니라요. 휴고 알플이라고 했던 사람이 남긴 진짜 유명한 명언이에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명언. 자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고자 행동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가고 싶은 대학이 있죠. 그 대학에 나는 그 대학을 갈 수 있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 1년 동안 치열하게 여러분들 공부를 해 나가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완벽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자신감을 얻기 위한 치열한 노력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자신감을 얻고 싶어도 수험생활은 계속해서 남들과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그 비교 과정 속에서 열등감이 싹트게 되는 그런 계속 치열한 과정이 이어져 나가게 됩니다. 열등감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쉽게 불행해지고 우울해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 수험기간입니다. 교실 맨 뒤에 앉아서 여러분 친구들의 뒤통수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저 친구가 나보다 나은 점을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빨리 불행한 사람이 될 수 있대요. 분명히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자원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성향도 있을 텐데 다른 친구가 가진 것만 계속해서 따라가고 그것만 계속해서 질투를 하다 보면 내 자신의 것은 잘 보지 못하게 되고 열등감에 휩싸이게 되죠. 그런데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공부를 나가다 보면 나는 지금 겨우 개념 완성 보고 있는데 저 친구는 기출도 풀고 있고 벌써 모의고사 풀고 있고 모의고사도 성적도 나보다 더 좋다. 그럼 저 친구가 하는 공부를 따라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는 자기가 건너야 하는 자기만의 바다가 있거든요. 다른 친구의 것을 보고 친구의 것을 따라가고 친구한테 열등감을 느끼고 친구의 것을 모방하게 되면 나의 바다를 건너야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거랑 같은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앞에는 여러분들이 건너야 하는 바다가 있고 여러분들의 시간과 여러분들의 방향에 맞춘 바다를 1년 동안 건너가셔야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수없이 여러분들의 바다가 파도 속에 출렁거리고 옆에 있는 바다를 넘겨보게 되는 순간이 오더라도 마음을 굳게 다잡으시고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온전하게 집중을 해나가시면 수험생활이 훨씬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1년 동안 잘하실 수 있어요. 선생님이 옆에서 여러분들이 마음 흔들리지 않도록 꽉 잡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의 1년을 응원합니다. 선생님이랑은 정말 즐거운 힐링이 되는 그러면서도 유익하고 여러분들 수능에도 도움이 되는 개념 강의 1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